내가 이따 빨리 팀원들을 만나야 될 것 같네. 이름 든 게 아니죠? 수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내가 보다 우리가 보다 무조건 수영이거든. 또 또 모른 척하는 표정 듣는다.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전 다 알아요 오빠. 나 그쪽한테 관심 없거든요? 어디서 젊어 보이려고 어린이들한테 이상한 거죠 쓰고 오빠. 그러면 안 돼요. 아 어디다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저희도. 아 어디 있는 거야 없는데. 없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오 여기 귀가 있네. 오 여기 귀가 있네. 야 여기서 혹시 일로 달려 그러면 우리가 뺏어도 되잖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연극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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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그렇지. 확실해? 수영아. 살짝만 볼게요 살짝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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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니 왜 이래. 놀래요. 아 놀래니까. 아 제가 원래 놀리는 거 좋아해요. 놀리는 거 매니어. 잘한다. 여자 후배 뒷공문이라 졸졸 쫓아가서. 뒷공문이요? 그럼 뒷공문이지. 아 뭐였어요? 미션 수행 중 이거 못 봤어요? 뭐라고요? 미션 수행 중 이거 못 봤다고 얘기했어요. 미션 수행 중인가? 그래요. 못 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미션 수행 중이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알았어요. 내 변호사한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왜 이래요 정말 진짜. 이거 말투가 달라지. 아니 없다니까. 진짜 없는데. 지금 온 것 같은데. 지효야. 일단 여기 하나 있어 깃발. 있어? 어 체육관에. 아 로수 형. 아 로수 형. 형님. 왜 이렇게 도망갔지? 로수 형이 깃발을 다 치게 되신 거지. 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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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수 형이 깃발을 다 치게 되신 거지. 야. 육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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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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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Щ 딱 Benedict.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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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을 다 모아놨는다, 얘들아. 찾아야지. 찾아야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바로 왔어. 종이는 계속 찾는데 종이가 없네. 어디 갔지? 내가 5층 갔다 왔는데 5층이 없더라고. 이럴갔나요, 문야? 이제 숨어있나? 되게 잘 숨는다고 해서요, 약간. 야, 얘들아, 여기 있다! 뒷발! 뒷발 있어, 5층! 5층! 야, 나한테 물을 열었어. 너한테 물을 열었어. 야, 5층! 차로 왔네, 갈게. 야, 6, 3, 9! 야, 6, 3, 9! 야, 어떻게 해. 야, 연극보가 이렇게 6, 3, 9보다 다 뛰냐? 6, 3, 9 어디 있어? 야, 6, 3, 9! 형이. 뭐야? 야, 6, 3, 9 깃발 꽂는데 저기 있던데? 네? 깃발 꽂는데. 내가 봤는데. 종현이 못 보셨어요? 봤네. 형, 어디 가? 아, 형 이거 메모자 아니야? 아, 형 이거 메모자 아니야?